약간 집안에 한 명씩 있을 것 같은 먹보 막내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은 논현동에 피자 먹으러 왔습니다 프레드 피자라는 피자 전문점에서 맛있는 피자 먹으러 강남까지 왔습니다 고향순위 강남으로까지 진출하다 엄마 나 성공했어 가보실까요 여러분 프레드 피자 서울 강남지점에 이렇게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제가 먹을 피자 미리 주문을 해서 바로 나왔는데 페퍼로니 피자 리얼 미트 피자 바질 버터 관자 피자 새우 플렉스 피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레드 핫 커리 피자까지 이렇게 총 5가지 종류의 피자를 세 판으로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레드 피자에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이벤트를 열어주셨는데 말리가 피자 한 판을 먹을 때마다 총 10분에게 피자 쿠폰을 선물해주는 이벤트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먹어서 여러분들한테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먹기 전에 먹자 준비 토핑 진짜 진짜 많이 올라가 있어요 대박이다 미쳤다 새우 진짜 많이 들어가 있죠 칵테일 새우가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큰 새우가 빈자리 없이 올라가 있어요 이 프레드 피자의 시그니처 피자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진짜 크고 어둠퉁이에요 새우가 크기가 작은 게 아니라 커서 씹는 맛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요거트 소스에 듬뿍 특이하게 요거트 소스가 있더라고요 특이하게 요거트 소스가 있더라고요 도우가 흥미도우라서 여기 밑에 부분은 쫄깃하고 겉에 부분은 바삭바삭해요 도우가 흥미도우라서 여기 밑에 부분은 쫄깃하고 겉에 부분은 바삭바삭해요 이 쉬림플렉스 피자가 프레드 피자를 알린 피자라고 하는데 왜 알린 줄 알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소스가 진짜 매력적인 피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갈릭소스 와 대박 특이하게 약간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는 정말 좋아하는 커리가 올라간 레드 핫커리 피자입니다. 크레드 피자에서 야식을 먹었을 때 조심차게 만드신 신메뉴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베이컨. 와 토핑이 진짜 많이 올라간다. 레드 핫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매울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매운 게 아니라 입안에서 기분 좋은 매콤함이에요.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맛있는 매운맛? 진짜 잘 어울린다. 이 빵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작은 칩 같은 게 올라가는데 이건 어니언 칩인 것 같아요. 어니언 칩. 어니언 칩. 향이 진짜 좋다. 신메뉴 진짜 맛있다. 다음은 리얼미트 아니지. 다음은 리얼미트 피자. 고기 진짜 고기가 씹히는 게 진짜 전형적인 정말 맛있는 고기 피자예요. 고기가 진짜 촘촘히 들어가있다. 진짜 이게ANYG. 비가 와인 것 같다. 진짜 맛있게 들어갔다. 고기 진짜 authorities 안아온다. 알카만들인데 이렇게... 고기가 진짜 촘촘히 들어가있다. 페퍼로니 피자 진짜 맛있다. 하나도 안 짜고 이 안에 소스가 조금 달달해서 그런지 진짜 계속 송가는 피자맛. 갈릭소스. 관자 피자랑 새우 피자랑 이렇게 합쳐야지. 닫혀라 참깨. 와 이 새우 피자 진짜 레전드다.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떻게 쪘어. 이거 어떻게 쪘어. 우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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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어떨어iejت praise. 으음. 으음. 오. 구르마도 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ㅎㅎ 속이 쓰리는 매콤함이 아니라 속이 가는 감칠맛 나는 매운맛 아시죠? 콜라 저는 햄과고기의 만남이었어요! 햄과 고기의 만남 피클울도 피클 안쪽이 robe 와 그리고 피자 소스가 엄청나게 자극적이지 않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부담없이 계속 들어가는 느낌? 이 엣지부분도 홍리도우라서 그런지 엄청 쫄깃쫄깃해요. 이번에는 커리랑 페퍼로니. 음~~ 사과 과거 배불드 먼저 먹어도 맛있다 진짜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듬뿍. 관자 피자도 처음 보고 이렇게 해산물 토핑이 진짜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처음이에요!! 그쵸! 다 먹었어요!! 아삭아삭, 바지를 사랑하는거 아닌가?! 피자는 맨손으로 한입에 하나씩 먹는 게 제일 맛있다. 피자는 맨손으로 한입에 하나씩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저 진짜 토핑 많이 올라가면 저만 피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많이 올라가 있어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약간 집안에 한 명씩 있을 것 같은 먹고 막내. 매콤해서 피자가 느끼할 틈이 전혀 없어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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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섞어서 바다와 육지의 만남 바다와 육지의 만남 금방 다 먹겠는데? 와 특이하게 요거트 소스가 있는데 진짜 잘 어울려요 딱딱 긁어 딱딱 긁어 다 먹는데 살짝 매콤한 맛도 중화된다 살짝 매콤한 맛도 중화된다 흠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피자가 느끼하지 않아서 계속 담백하게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콜라에도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조각밖에 안 남은 거. 누가 다 먹었어. 한 조각밖에 안 남은 거. 한 조각밖에 안 남은 거. 한 조각밖에 안 남은 거. 한 조각밥은. 한 조각밥은. 한 조각밥은. 한 조각밥은. 한 조각밥은. 피자 마지막 한 입만. 한 조각. 저게 잘 먹었어요.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프레드피자 서울 강남점에서 피자 5가지를 세 판으로 해서 이렇게 먹어보았는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한 판당 10분에게 쿠폰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총 세 판을 먹어서 30분에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으면서 피자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지 빨리빨리 먹었던 것 같아요. 맘 같아서는 한 판 더 먹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레드피자에서 신메뉴로 나온 레드앗 커리피자 쫄깃한 흥미도 위에 매콤한 커리까지 올라가니까 씹는 식감도 너무 좋았고 이 빵과 커리의 조합도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커리피자 한번 드셔보셔서 제가 느낀 맛 그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 공개로 같이 보고 계신 분들 있죠? 지금 빨리 상세정보 누르셔서 링크 들어가서 빨리 참여해서 피자 맛있게 드셔보세요.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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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